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그 공간이 이제 우주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떠 있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. 저는 그린 스크린을 진짜 처음 경험하는 촬영 현장이었어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. 그 많은 CG 장면을 그날 하루에 다 촬영을 했었어야 됐어요.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연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고 아마 감독님이 제일 초조해하지 않았을까. 행성은 아무래도 이제 미지의 행성이다 보니까 그 느낌을 낼 수 있는 곳을 찾았어야 됐어요. 굉장히 좀 춥고 황량하고 계셔서 제가 원했던 비주얼을 거의 99% 재현해 줬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난 진짜 고립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중을 했었거든요. 그럼요. 왜요? 됐어